이슬에 말도 잘 타 싸움도 잘 해 거기다 말도 청산유순이. 조선 천지에 너 같은 계집종은 없을 것이다. 좀 주무십시오. 기력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으마. 정말 다 니 아씨가 시킨 것이냐? 네. 정녕 모두 다 니 아씨가 시켜서 한 일이지. 니 의지는 요만큼도 없었단 말이지? 네. 알았다. 그만 가보거라. 쉬어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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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y